런어웨이 하나, 둘, 셋! 런어웨이 화이팅! 하트! 하나, 둘, 셋! 런어웨이 화이팅! 와! 봉포는.. 어.. 나 놀러온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죠 이게 카이저죠 야 97년생 카이저 한재 어 줌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장화가 됐으면 돼 와! 뭐야, 이벤! 지면 괜찮은 척을 하지만 기분 나빠요. 그럼요. 기도 나가고! 기도 나가고! 어? 이태준 님 들어왔네. 균형의 수업자가 들어왔어. 균형의 수업자가 들어왔어. 내 말 돌려. 연습하는 거 봤어요. 내 업계 이태준. 오늘은 그 피지컬이 더 좋을까? 에임템을 찾아왔습니다. 기둥 급딜. 기둥 급딜이네. urer'sid 아, 마음아파요. 왜 이태준 님 놀리냐고? 이거 좀 안좋은다. 내가 이 맛에 카이저를 더하거든. let o f me white o f l 와.. 미쳤다 진짜 이걸 떠 지은다고!? 석영은 진짜 빨리 채웠거든요 ㅋㅋ 아! 야 이 배중! 소컷이! 매서운 대여 중간사탄! 매서운 대여 카이저프리즈들 망치도 왔고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죠? 아니 좀 궁금해서 그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웃기려고 뜬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샀어요 스티지, 석양 이 중반에 사탄으로 묶었나 정의 스티지 아! 모세는 프레임 스티지, 저같은 스티지, 저같은 호세대 스티지, 제이크 미친, 슈프 스티지, 제이크 스티지, 제이크 미친, 슈프 아 끝났네 마지막이다 마지막 야 이걸? 해놔라 premier이 오히려 빠져나가져서 파괴 됐고요 스티츠를 잡혔고 하연 아이 아DER 우와 와 역시 킹대5 rigorous 먼저 ф드 의 Solo 원 워 emphasis 스마트 소름 나노 방아제! 나노 요크! 야! 가시템 맞춰! 가시템 맞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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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매 좋았고요! 아! 박매 좋았다! 박매 좋았다! 오! 너놈이 진짜 빠른데요! 자! 탁수!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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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끼웠던 뭘 살려놨는데? 지금은 트와일라인 킬 백까지 들어가면서 정리! 근데 스티치가 뒤쪽에서 풀들이기 때문에 치즈 스카츠가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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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들어요? 맞들어요? 아! 아깝다! 사이네마다 죽어도! 네 명이사죠! 좋은 자리 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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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네сли 왜 ONE 오! 와! 오! 오 Beethoven 류재웅이 좋아! 근데 거점을 펴놓고! 근데 안쪽에 고에너지 자리야, 고에너지 자리야! 아, 거점! 거점! 무승부! 내 말 돌려? 잡고? 정돈! 와우! 야, 저를 어떻게 보냐, 대체? 와우! 여기서 가면 어떻게 볼지 봐야 됩니다! 근데 러너웨이가 궁상황이 워낙 좋아서 이것만 잘 쓰면 원난듯이 막을 수 있어요! 엄마가 가네, 이거! 나노웨이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컬씩 벗어! 화이오도 나노받았어요! 오, 겐지들끼리 누나, 겐지들끼리 누나, 겐지들끼리 누나! 문제는 반반 교환으로 가면 수비하는 시장에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결국 막을 만해지거든요! 자, 비비나요? 우필까지는 일단 성공했습니랑? 그러나 교환 계속 받교환! 죽어봤고 죽어봤고! 하나 믿을 건 유정소수가 나노가 찬을 상황까지 비빈다? 네. 이것밖에 없긴 한데 이거는 진짜... 결국... 마지막 3점까지는 드라마이 못 잡니다! 어, 수비가 유리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빠졌습니다! 학사 선수도 위험해요! 어, 수면 좀! 와, 급소품기가 빠지자마자 학사 죽었고! 근데 이건 맞는 거! 아, 수화유! 대지문세까지 일단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종합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EMP 있어요! 여기 있어! EMP! 빈트 카운터와 러너! 거기에 눈보라까지! 네. 그래도 방법으로 못 살렸어요! 근데 1대 교환! 슛! 그냥 자신이 변화를 봤어요! 네. 와, 여기 뒤에 힐베이과 함께 복호시! 아니 지금 유재웅이 힐베이 킬링으로 봤어요! 그럼 어디 서로 좀 잘 맞네요! 네. 지금 나놀용건 풀러고! 아, 진짜 잘한다! 에코! 힐은 포커싱까지 타임을 주고! 특히 피음은 포커싱까지! 뭐예요? 안 아프죠? 이러면 루나티 입장에서 안 아프고 이러면 나 입으로 그냥 확실하게 뺏어 내전하는 생각? 그렇죠? 밀고 들어가서 힐멘트 끝났고 이렇게 가야죠 앞으로 여기 침멘트 끝났고 여기 침멘트 끝났고 여기 침멘트 끝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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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티카이가 먹히면 안 됩니다 이거 스테이지 볼까요? 볼까요? 가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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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하라고 초월이 끝났다니 자폭으로 차첨이라 이러면 와! 밀어내서 이거 칼을 만들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개미쳤다 이건 와! 그 정도의 상황이 맞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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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잘하는데? 솔직히 루나티카이가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텔을 통으로 맞춰서 이제 마지막 부식국까지 왔고 마지막 쿨타라는 얘기인데 일단 직접 먼저 돌고요 자타는 기도를 맞춰 자폭 왔다 이러면 자폭! 자타는 기도를 맞춰 아! 아! 야! 이게 거의 난정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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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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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직 모르잖아요. 예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오, 저쪽 맞죠? 어, 까랑까 뒤에 뒤에 두가 꽉 걷죠. 아, 걷죠. 아, 걷죠. 게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와, 뭔가 했어. 그 기분 내가 괜히 좋아 봐. 오, 오. 게다가 자탈을 지금. 다가내도 이상하다는 상황이 됐죠. 여기 이 중명 차단 연기하려다가 와, 내 이 방벽 봐. 와, 내 이 방벽 대단. 자, 밀어 잡혔고요. 그 자폭. 이러면, 이러면 카이저 망치가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차요. 그렇죠. 왔어요, 밀어왔어요. 아, 이러면 실수에 뚫리는 분위기. 근데 이런 수가 이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망치. 망치만 하셨다. 그냥 끝났네요. 러나웨이. 내 말 돌려? 내가 그냥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룰나티카이가 조금 아쉬웠어. 이게 일곱 명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이 풀만 하면 교체되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 이게 좀 아쉬웠어. 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하! 그렇다면 눌 수 없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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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